안녕하세요. 지금 나가는 건 강의 계획서고요. 대충 이 계획대로 하겠다는데 꼭 그대로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8주 동안, 2개월 8주 동안 기본 수업, 기본 이론이죠. 기본 이론은 글자가 들어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래서 모든 사항을 다 완벽하게 꼼꼼하게 한다는 기본 이론의 취지에 빠지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진도 문제도 있기 때문에 뒤쪽에 없나? 뒤에 남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에서는 기본적인 개념, 행정법이라는 과목을 처음 보는 과목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내용들을 모두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학원에 1년 클릭 크림이 있죠. 심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문제풀이, 기출문제, 단원별, 그리고 전범위, 모의고사 그렇게 된 거죠. 뒤에 모자란서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닌데 일단 쉬는 시간에 이야기해서 받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의 계획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그래서 일단 기본 말에서는 기본적인 사안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995페이지, 거진 한 1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8주로 하면 산술적으로 하나도 하루에 160페이지씩 그죠. 160페이지 나가야 될까요? 하루에 몇 페이지? 120페이지인가? 120페이지씩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또 120페이지 못 나가죠. 그리고 오늘 또 첫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 해가지고 행정법 전체를 소개하는 과정, 강의를 소개하고 행정법 전체를 개관으로 보고 그리고 기초적인 개념들, 행정법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 허가, 위법, 무효, 취소, 구제 이런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또 한 5시간 동안 쭉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도를 낼 때 좀 선별해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중간에 나중에 법령이나 있는 게 있거든 이런 것들은 또 심화 때 미뤄두고 아니면 법령 특강, 테마 특강 때 미뤄두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을, 뭐 커리큘럼을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감안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뭐 우리가 수업 환경이 바뀌었죠. 올해부터 이제 아마 7월달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내년에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건데 올해까지죠. 올해 지난달에 있었던 6월달에 있었던 지방직 시험까지는 행정법이라는 과목이 선택 과목이었죠. 선택 과목이었다가 이제 내년부터 내년부터 필수 과목으로 바뀝니다. 필수 과목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원래 이제 옛날에 그랬거든요. 2011년도 12년도 여태까지는 우리가 직렬별로 전공 과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보통 이제 대다수 수험생들이 많이 준비하는 일반행정직 같으면 행정법하고 행정학. 여기 이제 필수 과목이었죠. 그리고 이제 물론 국기본 과목이라 해서 국어, 영어, 국사, 그리고 행정법, 행정학. 그리고 여기서 교육행정직 같으면 교육학하고 행정법. 사회복지직 같으면 사회복지학하고 행정법. 이런 식으로 그렇죠. 세무직 같으면 이제 행정법은 아니지만 회계학 그리고 세법 이렇게 전공 과목 체제로 운영이 되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제 제대로 완전히 수험가의 대표적인 적폐라고 하죠. 수험 제대로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어서 한 10년 동안 혼란을 가져오다가 이제 3년 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이제 그걸 바로잡았죠. 그래서 다시 이제 필수 과목, 전공 과목을 필수 과목을 하고 선택 과목은 이제 폐지가 되고 폐지가 되고 그래서 표준 점수라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폐지되고 이제 제도가 바뀌었죠. 여러분들은 바뀐 제도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아니면 이제 작년에 시작했던 분들이 사회나 과학수학, 고교 과목들을 선택했던 학생들은 이제 내년에 시험을 준비하려면 이제 필수 과목인 행정법, 전공 과목이라고 해야 하는 행정법, 행정의 요구를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걸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때도 중요하긴 했지만 더더욱 이제 중요, 비중이 높아졌다.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1년 단위로 이제 보통 학원 스케줄이고 이제 학원은 7월달이 신학기죠. 공무원 학원은 7월달이 신학기죠. 왜냐하면 지난 6월달에 지방직 시험, 물론 7급 시험이 아직 일부 남아있고 군론 시험이 일부 남아있긴 합니다만 보통 이제 국가직 지방직 시험이 이제 가장 큰 시험이고 또 합격자도 이제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죠.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학원에서 수업 들었던 학생들이 합격 기업에 올리는 것도 이제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1달락이 된 것이고 이제 7월달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은 내년 6월달. 아마 내년에도 아직 스케줄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달쯤에 국가직, 그다음에 6월달쯤에 지방직, 이거는 거의 한 10여 년 이상 그렇게 약간씩 변동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년의 계획을 세운다면 그렇게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렇게 이제 스케줄을 잡아서 준비를 하게 되겠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가볍게 들어두시면 됩니다. 7, 8월. 학원 스케줄은 보통 2개월 단위로 진행되죠. 7, 8, 9, 10, 11, 12, 1, 2, 3, 4, 그리고 5,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7월, 8월 이게 지금 시간 시쯤이죠. 기본 이론. 기본 이론은 글자가 들어 기본적인 사안들. 일종의 이제 맛보기죠. 맛보기로 기본 이론 수업. 근데 뭐 기본 이론도 맛보기라서 대충 썰렁썰렁하는 게 아니라 기초적인 뼈대를 잡는 과정.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심화 과정. 9월달, 10월달은 심화 과정. 가장 스탠다든지. 7월달 세제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스탠다드하게 가야 될 커리큘럼이죠. 심화 과정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안에 장식도 하고 도배도 하고 또 전기배선도 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까지도 하고 이제 이런 작업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심화 과정이 9월, 10월. 근데 여러분이 기본적인 이론상을 봤다 하더라도 우리는 시험은 이론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문제로 보기 때문에 또 문제 푸는 연습이 또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11월달, 12월달은 문제 풀이 중에서 제일 기본은 늘 나왔던 문제가 되죠. 특히 이제 다섯 과목 중에서 특히 행정법은 기출문제의 중요성. 그래서 올해의 문제들도 기출문제가 거의 뭐 70% 80% 이상 나오는 물론 기출문제 양이 많기 때문에 분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만 그걸 잘 익혀두시면 보통 나오는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잘 나오죠. 그래서 그걸 어떤 기출문제가 이걸 살펴보는 게 11월, 12월. 1월, 2일은 이제 그 이외의 단원별로 조금 더 이제 또 생각 이거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단원별. 기출문제에서 다뤄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교수님도 문제집에서 감교되거나 아니면 또 최신 판례나 이런 것들은 기출문제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보완하는 게 단원별.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진도별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리고 전범위인데 국가직 대비해서 전범위. 실시간 모의고사죠. 실제 시험처럼 20분 동안 OMR 카드도 작성을 하고 그리고 아주 냉장게 막 석차도 나오고 그러니까 점수가 자기의 점수를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국가직 끝나고 나면 이제 6월까지 또 이제 뭐입니까 전범위 지방직 대비 실시간 모의고사. 이게 이제 1년 스케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7월 달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은 딱 이 스케줄이죠. 그래서 이 스케줄을 그런데 이 스케줄이 우선이니까 간단하게 하니까 쉬워 보이지만 이거 사실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공부가 잘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대부분 공부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공부가 잘 안 된단 말이야. 진도를 먼저 진도를 끝내는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진도에 밀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기본반 수업을 들었는데 야 이게 심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기본반 내용은 아직까지 뼈대를 못 잡았다 그러면 기본반 한 번 더 들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심화로 들을 것이냐 심화로 들으면서 기본을 동영상 보완할 건가 이제 끊임없이 이제 계획이라는 걸 조정해가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어쨌든 일단 7월 달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스케줄을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대로 다 준수한다. 그러면 아마 1년 연강 회원으로 듣던 학생들도 있고 또 2개월 단위로 등록을 하고 수업 듣던 학생들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전체 1년 과정이죠. 그래서 그 과정과정에 고비고비가 있거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잘 계획을 수정해가면서 보완해가면서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 1년치 수업의 진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이제 출발선생이 있는 거죠. 기본 수업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수업은 뭐 하냐. 우리 천페이지 과정 내용 중에서 글자가 들어 가장 기본적인 뼈대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내용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심화과정에서는 고기에서 좀 거기다가 산을 좀 더 붙이는 거죠. 산을 좀 더 붙이고 내용을 더 확인해서 보시고 이제 심화과정. 그리고 문제풀이부터는 여러분들이 거물을 잘 쳤는데 스스로는 잘 쳤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막상 고기를 잡아보면 거물이 어딘가 허점들이 있거든. 잡는 기술들 낚는 기술들을 우리가 테스트하는 거죠. 근데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아까 기출문제. 늘 나오는 물고기들이 늘 또 등장하거든. 그걸 먼저 잡는다. 이게 이제 기출문제풀이가죠. 근데 기출문제풀이는 아까만큼 70% 80%가 되었지만 나머지 이제 20%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심화. 그러니까 이게 문제풀이에 또 심화 버전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단원별 문제풀이 풀었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실전이죠. 실전에 가서 계속 이 건물을 치고. 그럼 치다 보면 잘 잡히는 영역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건물을 잘 짰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허점이 있다면. 아마 처음에는 대부분 허점이 곳곳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뭐야. 허점은 미리미리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야. 마지막 우리가 실전시험에 가서 합격을 하려면 이 건물을 계속 쳐서 잡는 연습들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해가지고는 여러분들 어디가 약점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실전 문제 풀면서 또 보고 체크하고 보고 체크하고 그리고 수선하고 또 한 번도 확인하고 이제 보는 것들이죠. 이제 비유를 든다면 그런 비유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건물을 짜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하게 되는 기본 수업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얗게 있는 큰 얼개만 잡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기본 수업에 취지는 점을 고려해서 보시고. 다만 이제 오늘 첫 시간에는 여러분들 행정법이라는 과목을 처음 보는 과목이죠. 물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법과사회. 또 우리가 법학 전공한 학생들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어쨌든 처음 보는 과목이죠. 그래서 국어, 영어, 국사. 이건 여러분들이 어쨌든 중고등학교 때부터 봤기 때문에 점수는 잘 안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점수는 잘 안 나오지만. 대충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된다는 것에 대한 익숙함은 있잖아. 물론 양이 워낙 방대하고. 특히 뭐 그리고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단시간에 성적이 잘 안 오르기 때문에. 널리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어쨌든 익숙하긴 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행정법, 행정학. 이건 우리가 전공 과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전공 과목은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행정법 소개 겸 오리엔테이션 겸. 그리고 수업무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그거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반에서 제가 항상 처음 시작하는 게 이거죠. 그리고 대신 이제 첫 시간에는 너무 적거나 필기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말고. 대신 좀 편하게 들으십시오. 편하게 들으라는 게 넉넉하다 그러면서 뭐 졸아도 된다. 그 이야기는 아니죠. 그 이야기는 아니지만 살짝 졸아도 되긴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처음부터 부담을 가지고 세 많은 말 다 적고 막 필기하고. 저는 필기는 그렇게 크게 권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노트는 연습장을 하나 가져오는 게 필요합니다만. 제가 필기를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말로만 하냐. 저는 필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필기는 책에 다 있거든요. 책에 다 있기 때문에 필기가 필요한 부분 제가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이건 연습장에 적어두셨다가 필기가 끝나면 책 어디에다가 옮겨 적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해드릴 거거든. 그래서 필기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말로만 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그게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겸 제가 수업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제 강의 패턴은 어떻다. 그리고 교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 소계겸 행정법을 참 상견례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들으시고 너무 부담을 가지거나 하지 말고 대충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큰 흐름 위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서 보시면 되겠다. 일단 그렇게 하고. 다음 이제 그 내용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텍스트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 교재 보시면 교재 표제를 넘겨보시면 반으로 접혀있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게 행정법 지도야. 행정법의 지도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데 뒷면에 보시면 행정법 일람이라고 행정법을 한눈에 보는 거죠. 한 번에 본다. 일람. 이랬는데 거기 보니까 등장인물이 4명이 등장을 하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국민. 그냥 들어만 두십시오. 출전 선수들이야. 행정법을 공부할 때 앞으로 늘 등장하기에는 출전 선수. 그중에 여러분들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정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국민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계속 행정법 경기를 펼칠 거거든. 경기를 펼칠 때 뭔가 경기를 펼치려면 규칙이 필요하죠. 그 룰을 만들어주는 게 그 위에 입법부죠. 입법부가 간단하게 큰 흐름으로 보는 거죠. 입법부가 경기 규칙을 만들어져. 만들어주면 그 법을 행정부한테 보내고 행정부가 국민한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행정법 경기가 시작되고 그 과정에서 국가 공무원, 행정부 소속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하고 국민 저도 법을 잘 지키고 서로 서로 폐업 헐례를 한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죠. 다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 것은 어느 한쪽이 룰을 안 지킬 때죠. 규칙은 안 지킬 때입니다. 그러면 규칙을 안 지키는 누구다? 국민일 수도 있고 국가 공무원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룰을 안 지켰을 때 국가는 국민한테 공권력을 한 번 더 발동한다. 일단 큰 그림입니다. 반면 공무원 여러분들도 업무를 늘 잘한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야. 그럼 잘못한 행정장에서 국민들이 따질 수 있어야 되는데 행정부한테 가서 따져더니 행정부가 스스로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바로 잡아주면 제일 좋으나 대부분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국민들은 억울하면 어딘가 달려가서 권리구제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게 국민들이 억울할 때 맨 마지막으로 달려간 데가 사법부죠. 사법부의 판사들한테 재판을 청구해서 판사님 제가 행정청으로부터 과세 처분을 받았는데 이 차분이 위법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의 권리나 이게 침해됐기 때문에 이거 잘 잡으면 좀 따져주세요라고 재판을 청구하면 사법부에서 양쪽 이야기 듣죠. 사법부는 어느 한쪽 이야기만 듣지 않죠. 판사들은 양쪽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래서 국민 이야기 들어보고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사법부도 그냥 재판하는 게 아니라 입법부가 만든 법을 제가 읽어보고 해석한 다음에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게 행정법의 큰 흐름입니다. 물론 이제 오른쪽에 보면 깨알같이 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요약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천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를 목차 위주로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지금은 아직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오죠. 그러면 첫 시간에는 이 트림도에 뭐야 와 등장인물이 이렇구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게 이제 국가로 대표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 국가하고 국민이 등장할 것이고 국가의 권력을 다시 세 가지로 쪼개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학교 때 권력분립 삼권분립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게 이제 결국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책에 했던 내용의 이제 좀 세부 버전으로 들어가는 것이겠죠. 일단 일란표는 그 정도 한 번 봐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머린말 나옵니다. 머린말이 나오는데 이 머린말은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선배님한테 듣던 이야기 듣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책에 대해서 상당히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자부심이 강해요. 그래서 책 자랑을 엄청 많이 하고 오늘도 아마 책 자랑으로 시작할 겁니다. 다른 책하고 항상 비교해봐라 그러는데 제가 책을 자랑하는 주요 대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책을 자랑하는 게 내가 잘났으니까 좀 알아달라 이런 의미보다는 제가 책을 쓸 때 이런 부분을 수험학적으로 수험생의 마인드로 이렇게 이렇게 정리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교재를 잘 활용하라는 교재 활용 팁들이거든요. 단순히 내가 잘났고 다른 강사들은 책이 거스라고 그러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알아달라 이런 의미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수업을 듣고 합격할 때까지 계속 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교재를 내가 저자가 어떤 의도로 있는 교재에 있는 장치들, 디테일을 심을 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보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거든. 그런데 굳이 안 읽어도 되는데 아마 오늘부터 계속 이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한 번 정도 봐주시고. 그리고 어디에 보시면 인포메이션, 행정법 공부 잘하려면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출점이 수험 전략은 뻔하게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행정법 공부 잘하는 건 지금 처음부터 하면 아직 좀 실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심화 때, 심화, 투앤투 심화 때 보통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걸 밀어두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 페이지 컨텐츠죠. 컨텐츠는 행정법 총론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내용들 중에서도 또 가장 핵심적인 사안을 목차로 뽑아놓은 거죠. 그런데 그게 한 8페이지 거쳐 있습니다. 그런데 8페이지니까 한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 그래서 제가 항상 한눈에 들어오도록 개관도 그리는 이 작업을 늘 또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걸 끝나고 나면 하얀 바탕에 두 페이지 한다. 행정법의 흐름도. 컨텐츠 끝나고 나면 행정법의 흐름도죠. 이 두 페이지입니다. 왼쪽, 오른쪽 페이지. 오늘 오리엔테이션 강의의 가장 메인 페이지는 흐름도예요. 그래서 제가 흐름도 펴세요 하면 다시 돌아가. 돌아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돌아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할 거죠. 그래서 오늘 수업의 메인 페이지는 여기이기 때문에 이걸 간지 같은 걸 딱 끼워놓고 자꾸 반복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다만 이걸 첫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또 두 페이지로 앞쪽이 있으니까 상당히 상징적인 가장 대표적인 용어들을 적어놨겠죠. 그걸 이제 좀 더 펼쳐져서 행정법의 저지에 첫 페이지까지 한번 행정법 투어를 할 거거든. 이거는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보러 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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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